좋은 역할을 또 기대하면서 골업이 됐습니다. 그렇죠. 5월 초에 햄스링 부상으로 한 달 정도 빠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왔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힘들었거든요. 투수 교체를 하네요. SSG의 두 번째 투수, 보효준 선수입니다. 초고. 잡아당겼습니다. 파울. 타이밍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커트라도 해내야 합니다. 들어옵니다. 올 카운트를 리드하고 있는 보효준 선수입니다.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전력을 했어요. 이건 속지 않습니다. 1&2. 지금도 욕심부리면 끌려 나올 수 있는 궤적인데 그걸 참아내네요. 2&2가 됐습니다. 이 정도도 참아낸다고 한다면 투수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 떨어지는 공이면 타자가 끌려 나와줘야 되거든요. 5-9 스윙, 삼진. 탈삼진으로 아웃카운트 잡아내입니다. 아무리... 초고. 잡아당겨. 초고. 잡아당겨. 선수입니다. 시즌 5할.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고는 볼. 1볼. 지금은 볼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유 있게 골라내고 있습니다. 빠졌습니다. 2볼이 됐습니다. 유리한 카운트를 지금 못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2볼 온 스트라이크. 빠른 볼 하나를 노리고 타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전혀 칠 의사가 없었습니다. 라인 밖에 떨어집니다. 바울. 투투 피치.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두 타자 연속 3진입니다. 변하고 변하고 가다가 마지막에 빠른 볼이 들어왔습니다. 초고입니다. 초고 변하고. 1볼. 지금 연속해서 커브 슬라이더를 가지고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볼입니다. 2볼. 상당히 어려운 볼을 타자가 잘 참아냈습니다. 타자 첫 거. 파울입니다. 2앤 1 카운트. 4구째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2볼 투 스트라이크. 정말 지금도 좋은 볼입니다. 2할 오픈.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째. 빠집니다. 볼 카운트 1앤 1. 지금처럼 저렇게 일찍 떨어지면 하나 타자들이 적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낮은 공. 3루수 잡고. 1루 성공. 1루 성공. 5.